집을 비우고 드디어 오늘 아침 이사를 나왔습니다. 저번 한 주는 1층 리빙룸에서 잠을 잤습니다. 사실 저번 주에 이사를 가려고 침대를 1층으로 내려왔는데 한 주 더 살게 되어서 다시 2층 방으로 매트리스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1층 리빙룸에서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시스템이 아주 좋았습니다. 1층에서 원룸으로 모든 것이 특결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왠지 어디 캠핑 온 기분도 들었습니다. 이사 나오기 전 이 집에서 마지막 식료품 쇼핑을 한 것인데 식료품 쇼핑을 한 것인데 내가 항상 사는 두부, 버섯, 토마토, 냉동 브로콜리, 아보카도 외에 새로 나온 냉동 비건, 계란 스크램블을 파는 것을 사봤습니다. 콩을 재료로 한 건데 꽤 훌륭한 자태를 하고 후라이팬에 구운 후에는 마치 진짜 오믈렛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건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였습니다. 내가 이사 들어갈 콘도의 현 상황은 도저히 이사를 들어갈 정도로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새 욕조도 들어가고 타일도 깔고 그런데 난데없이 리빙룸에 변기가 딱 있습니다. 부엌 새 싱크를 설치했는데 커다랗고 좋습니다. 그러나 부엌에 있는 것은 싱크대 뿐입니다. 어젯밤엔 플로리다로 이사와서 11년 동안 살았던 이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. 아침에 마지막으로 아침을 먹고 뭐 잊은 거 없나 집안을 곳곳이 돌아봤습니다. 다이닝 테이블과 의자, 내가 쓰던 매트리스는 이 집 새 주인이 갖겠다고 해서 두고 갈 것입니다. 안녕 안녕 인사를 나누고 열쇠와 차고 문 여는 것을 남긴 후 떠났습니다. 콘도에는 그래도 오늘 스토브와 침대 매트리스가 들어왔고 인터넷 와이파이도 연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친구네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. 다른 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집은 팔지 않고 남겨두고 가서 내가 요번 주에 좀 지내기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